여름 한백산 능선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요. 능선길이 정말 멋있습니다. 겨울에 왔을 때도 한백산 정상에는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었는데요. 여름에 와도 바람은 아주 여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백산에 왔습니다. 이곳은 만왕제인데요. 만왕제는 해발 1330m 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도로입니다. 만왕제 아래쪽으로 커다란 풍력발전기가 보입니다. 이 만왕제는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그리고 영월분에 걸쳐있는 고갯길입니다. 여기 만왕제에서 한백산을 가려면 중간에 있는 나트막한 언덕인 창옥봉을 거쳐서 한백산에 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창옥봉을 거치지 않고 한백산 조금 더 가까이 있는 KBS 한백산 중개소 앞쪽에서 한백산을 오르는 코스로 오늘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차량으로 태백선수촌 가는 길로 들어갑니다. 차를 타고 한백산 KBS 중개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KBS 한백산 중개소 입구 앞에 있는 공터입니다. 이쪽은 정선으로 가는 도로고요. 이쪽은 태백선수촌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뒤쪽은 만왕제로 넘어가는 고갯길이고요. 앞에 있는 중개소 출입구가 한백산으로 들어가는 들머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한백산을 현이치 중개소 출입구 앞에서 그냥 곧장 한백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옆에 있는 인도길을 통해서 현이치로 돌아오는 코스로 다녀오겠습니다. 들머리 입구에서 보면 저기 산 위에 중개소 건물이 조금 보이고요. 그 중개소 건물 바로 앞이 한백산 정상입니다. 한백산 1키로 이제 한백산으로 올라갑니다. 한백산으로 가는 산행코스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이곳에 가는 코스가 정상까지 편도 30분 정도 걸리고요. 최단 코스입니다. 여기 한백산은 겨울산으로 몇 번 왔었는데 이렇게 초록초록한 한백산도 보고 싶어서 오늘 이 산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한백산에 오면서 날씨가 좀 흐려서 아주 깨끗한 한백산 하늘을 보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한백산에 오니까 하늘이 아주 깨끗하고 맑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겨울에 올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여름에 오니까 한백산도 녹음이 아주 우거졌습니다. 임돗길과 산길이 갈라지는 갈림길인데요. 저는 올라갈 때는 이 산길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 임돗길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금세 100미터를 왔고요. 한백산까지 0.9키로 남았습니다. 한백산은 강원도 정성군과 태백시에 걸쳐있는 산이고요. 블레이아크 100대 명산입니다. 그리고 태백산 국립공원 내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그늘이 많은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윗돌 계단으로 되어있는 오르막 경사입니다. 와 여기는 들마루 쉼터도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만왕재도 그렇고요. 여기 한백산에는 야생화 천국인데요. 한백산에 올라가면서 야생화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꽃이 보입니다. 무슨 꽃인지 이름은 모르지만 야생화가 정말 예쁩니다. 한백산에 이렇게 풀과 나무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다람쥐도 보고 아주 시원한 산길을 올라갑니다. 눈도 많이 오고 겨울바람도 많이 불었던 겨울 한백산도 참 좋았는데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여름 한백산도 겨울 한백산 붙지않게 아주 좋습니다. 새소리도 좋고요. 바람소리도 좋고요. 정말 여름 한백산 좋습니다. 오르막 경사가 제법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찬찬히 올라갑니다. 여기도 예쁜 꽃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르막 경사가 꽤 가파릅니다. 온몸에 땀이 나고 숨이 턱까지 차오를만 하니까 이제 앞쪽에 능선이 나왔습니다. 이제 비설길은 다 올라왔습니다. 바람이 정말 시원합니다. 멀리 풍력 발전기도 보이고요. 뒤로 보이는 산 능선의 산그리매가 정말 멋집니다. 구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이제 능선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오 멋있어. 여름 한백산 능선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요. 능선길이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는 계단 마저도 예쁩니다. 왼쪽으로 한백산 정상석이 보입니다. 정말 멋지구나. 백토대간 한백산. 여기서 보면 그 옆에 있는 태백산이 보이는데요. 천재단도 보이고요. 부세봉, 문수봉이 보입니다. 안쪽으로 KBS 중교소가 보이고요. 아래쪽에 태백산 조촌도 보입니다. 올라오는 산필도 그렇고요. 보이는 풍경마다 안 예쁜 곳이 없습니다. 이쪽에 정상석이 아주 가까이 보이는데요. 정상석으로 올라갑니다. 정상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저씨 경계가 있나요? 정상석이구나. 한백산 정상입니다 한백산 깨발 272.9L 겨울에 왔을 때도 한백산 정상에는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었는데요 여름에 와도 바람은 아주 여전합니다 한백산 정상석 앞에서도 사진을 찍습니다 정상석 뒤편으로 갑니다 정상석 뒤편에서 산백산 정상을 둘러봤고요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울타리 있는 산길이 정말 예쁩니다 시멘트 임돗길이 나왔고요 임돗길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바람 많이 부는 이곳 정선과 태백의 시그니처인 풍력발전기입니다 이제 앞쪽으로 멀리 한백산 중개소 출입구 앞 공터가 보입니다 오늘 산행 시간은 쉬엄쉬엄 1시간 반 정도의 산행이었고요 아주 해발고도가 높은 한백산이지만 짧은 시간에 아주 짧고 굳게 좋은 산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한백산에서 아주 즐거운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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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